뇌소스 매치 내에서는 원플레일 코일까지 올바르게 착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약고 귀여운 사이 질병농쿨에 이렇게 귀여운 꽃들이 만개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로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우리의 꽃은. 안녕하세요. 아이약고 모르게 짧은가 같아서 작년에 사용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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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공수원에 들어가서 담비섬에서 놀다가 온몸가리에서 돌아와야 해요. 이렇게 하늘이 또 다른 빛으로 물들었어요. 그리고 물빛도 다르죠.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달라서 좀 눈치를 더하는 그런 시간이 왔네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자연의 조화로움과 신비로움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취코가 있어? 마취코가 있어? 주치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성인이 된 아들아이와 딸아이와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면서 뭔가 공감하고 서로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한 그런 시간이어서 참 행복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주치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